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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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 A 오케이, 그러면 발룬이야, 발룬 V, A 됐으니까 바, 발룬이야 이게 발룬이라며 그러면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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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뭐 된 거예요? A 아, 그러면 발룬 됐구나 A가 A 됐으니까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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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발룬이네, 그치 A가 O 대야지 발룬 될 거 아니에요 O, O는 뭐 됐어요? O? O, O O 됐죠 그래서 발룬이었고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얘는 O O 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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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위에 뭐뭐 위에라 뜻이죠 그 다음 얘는 TOO TOO 뜻은 T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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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게라 뜻이죠 계속해서 T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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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소리한데 T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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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스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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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거 같지 않냐 쓰소리 날아가면 S나 C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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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은 바닷가 비치 바닷가 비치 그러면 이해가 못했죠 음 이 이에가 뭐나 뭐된다 했어요 이에 중에서 이 됐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? 이에는 뭐예요? 합치니까 비치 계속해서 퍽 퍽 퍽 퍽 재미란 뜻이죠 그럼 유는 뭐 중에 뭐 됐어요? 유, 우, 어 중에 우가 됐어요 아 그러면 우가 됐으면 훈이야 훈? 훈이네 훈 이게 뭐였는데 소리가 훈 훈이면 유가 유, 우, 어 중에서 못해야지 훈 되겠냐 유 아 그래 유가 돼 한번 써볼까 그러면 훈이냐 훈 훈 훈 훈 유가 유, 우, 어 중에서 못했어요 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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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버츠데이야? 나 스잖아, 스. 혀를 살짝 묶어, 스. 에이와이는 무슨 소리 됐어? 좀 부시럭거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, 녀석아. 어. 어, 더가 됐어?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소리가 더야? 버츠더야? 버츠더? 버츠더야? 버츠더? 응? 에이 아, 버츠디야? 어, 버츠디. 응? 에이. 에이가 에 되고, Y가 이 되니까 데이 된 거잖아요, 이 친구야. 아,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? 아이, 이 짤막. 아이, 이 짤막 중에 여기 Y는 뭐 됐어? 이가 됐어요. A는 뭐 중에 뭐 됐어? A, A, R, O 중에 A가 됐어 A가 됐죠. 그러니까 A, Y가 A 된다고.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됐어? A 그럼 I, R은 무슨 소리내고 있어? R R 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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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이상한 소리내고 있네. O, R 됐지. O, R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? B, R B, R S, D, A, E B, R, S, D, A B, 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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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B, 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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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오케이. 생일이고요. 그 다음에 얘는 B, 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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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, O가 무슨 소리내요?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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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계속해서 얘는 read 그러면 이 애는 뭐 중에 뭐 했어? 이 애 중에 이 랑 애 아 둘 다 되는 거야? 이 애 중에 이 랑 애가 다 되는 거야? 아 이 이 그래야지 R이 er 이 애가 이 D가 드 합쳐서 뭐 했어? read 오케이 뜻은 뭐야? read 읽다 그렇지 읽다 이 친구는 sit 뜻은 안다 아이는 뭐 중에 뭐 했어? i e e e 중에 e e sit sit 오케이 오 됐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말하기 오케이 가볼까요? 이건 자신 있습니다 와우 dan l d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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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dan dan 된앤드 린 오케이 된앤드린 뭔 뜻이 있는가요 된과 린 된과 린 뭐 등장인물 이 책에 나온 등장인물이 있나봐요 이름이 된도 있고 린도 있고 두 명 나오나봐요 된은 남자이름 같고 린은 여자이름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된앤드 린 너무 이상하게 혀를 꼬지 마세요 왜 L소리를 내는데 R소리가 나나 된앤드 린 된앤드 린 오케이 저 지금 준호는 L발음을 R처럼 내고 있어요 린이 아니고 린 린 린 린 L발음 할때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윈니 밑에 가서 붙어야지 린 린 린 린 린 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북 어 북 어 북이야 이게 어 박스 어 박스 어 박스 어 박스 뭐라구요 어 박스 어 박스 하나의 박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엑스는 엑스가 가진 소리 세가지 크 크 크 크 크 크 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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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여기서는 무슨 소리 했어 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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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야 박스 아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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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 어가 있죠 어가 문장에서는 하나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뭔가 한 게 있다 그럴 때 어 를 이렇게 써요 아 레드 마크 오케이 계속해서 얘가 뭐였더라 아 레드 마크 아 레드 마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얘는 뭐였다 어떻게 읽고 그렇지 자 얘를 좀 잘못 읽었어 다시 들어봐 얘 뭐라는 것 같아 fle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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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f f f f fle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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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jam flex and jam f ciert f assistants f flex f f f 예 어까지 무슨 folio 서울 소old 그 숨랏 이러면 flag flag 준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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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계속해서 영어 발음을 선생님이 가르쳐준 법이 아니고 너무 굴릴라 그래 굴린다고 영어가 아니다 준호야 r은 r 발음답게 r 하고 l은 l 발음답게 e 하는거지 준호는 모든 발음에 r을 집어넣고 있어 지금 fla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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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오케이 자 어떻게 해서 a net and a week 그렇지 a net and a week 하나의 구물과 하나의 가사 그렇죠 뭐라고요 영어로 a net a net and a week and a week 오케이 그래서 얘가 영어로 잘했잖아요 응 잘했어 very good 얘가 뭐였더라 영어로 a net and a week a net and a week 오케이 계속해서 얘를 어떻게 읽고 어 a ham and a big pin 그렇지 a ham and a big pin 따라 읽어보세요 a ham and a big pin okay 뭔 뜻이죠 하나의 행과 하나의 커다란 핀 그렇지 얘가 뭐였더라 넌 내가 왜요 엘 그것이 뭐야 아 계속해서 텐넛 ok 유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우우우우 중에 텐넛츠의 뜻은 콩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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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뭐였지 텐넛 오케이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메리굿 박수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저 아직 단척